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테마파크 개장 등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우수사리의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다녀갔고, 최근에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새만금개발청 등이 현장을 방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